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저녁 11시 41분경에 오키나와 근해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임은 70km입니다. 오키나와 근해에서의 지진을 봤을 때에는 오키나와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난세의 제도로서 여기 보시면 류크해구와 오키나와 트러프가 있습니다. 류크해구와 오키나와 트러프가 대폭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방파지가 없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키나와의 지진을 봤을 때는 대만과의 상호연관성을 항상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나쿠니가 있는데요. 여기는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하고 더 가깝습니다. 직선거리가. 그래서 요나쿠니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또만, 나아제, 지금 오키나와 근해에서 여기 보시면 류크해구까지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류크해구가 오키나와 트러프의 폭발을 걱정을 해야 되면 또 최근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차이나와의 관계 역시 중국과의 관계 역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최근에 SEG 빌딩에서 중국에서 지하 4층, 지상 75층에서 총 79층의 빌딩이 지금 5월 18일부터 3일간 흔들렸고요. 계속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시면 중국의 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동성의 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선전에서 이제 그 선전의 SEG 빌딩에서 3일 정도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피하고 소동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을 단순하게 그냥 지방이 약화된 걸로 볼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에 이 해저의 해저의 어떤 활성 단층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하이난다우 여기는 이제 중국의 제주도 같은 곳입니다. 제주도 결혼이라든지 많이 그렇게 여행 갈 때 많이 가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섬인데요. 이 하이난다우 얘도 저기 여기에도 여기 그 원전이 있습니다. 여기 광동성에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 선전 선전 여기는 이제 그 시안강 홍콩하고 바로 그 홍콩 선전에서 바로 이렇게 보시면 홍콩이 보입니다. 홍콩 쪽이 다음에 광주에서 한 1시간 반 그 다음에 선전까지 한 시간 다음에 선전에서 홍콩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광동성 광조는 굉장히 그 중국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많은 어떠한 광조에는 또 박람회도 있습니다. 광람회에서 굉장히 큰 전세계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가 있고 매년 1년에도 두 번씩 열립니다. 봄하고 가을에요. 그 다음에 그 광조와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보시면 이유라고 있습니다. 이유라는 곳이 있고 뭐 이유라는 소상품 시장 소상품 시장에서 이제 작은 어떠한 뭐 그런 소상품들을 많이 또 큰 시장이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쪽에 이웃 쪽 역시도 이 장수레니스 상하이 이쪽에도 지금 해저의 활성 단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원전이 원전이 여기 하난다오 그 다음에 광동 그 다음에 이쪽에 상하이 상하이와 상하이 항조 이유 말씀드렸던 그 이유 시장 소상품 시장에 있는 그 중국의 이 큰 그러니까 원전이 폭발을 하면서 중국의 이 광조 말씀드렸던 이 광조 이 광조의 큰 시장과 중국의 이유 시장이 그냥 하루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위기가 될 수가 있고요. 태우는 계속해서 최근에 중국의 지진이 나고 있죠. 이런 지진들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의 스초 한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동쪽으로요. 그러면서 지금 이 뭐죠. 저기 그 어디에 저기 그 중국의 그 어디죠. 저기 그 산샤댐인데 이창. 중국의 이창 바로 위에 산샤댐이 있습니다. 이창이 한 요정도 지금 한 요정도 이창. 그 다음에 여기가 터질 경우에는 지진에 의해서 풍개가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광조 우려든지 이쪽이 우가 다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될 수가 있다는 그 다음에 원전까지 폭발하면서 편서풍을 타고서 대한민국을 바로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그 쿠로시오 해류가 있죠. 근데 그거 이 쿠로시오 해류와 편서풍 말고도 이 원이 그 지하의 해저의 활성 단층이 터지면서 5월 18일하고 20일 계속 최근에 그 빌딩이 79층 빌딩 지하 4층 지상 75층이 이게 흔들린 선전 쪽에 큰 폭발에 의해서 광동성이 전체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웃시장 이 상하이 쪽에 이쪽에 해저의 단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 해저 활성 단층이 터질 경우에도 상하이가 크게 터지면서 뭐 이웃시장 당에 날라갈 때 그러면서 이 상하이에 몰려있는 원전이 또 폭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대한민국 역시 큰 피해 그 다음에 또 이 산동성 쪽에 이쪽 역시도 지금 이 해저 지하 저기 그 큰 활성 단층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따라서 산동성에도 여기도 지금 산동하고 이 따리엔 쪽 이쪽에도 지금 원전이 있습니다. 이게 다 폭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중국과 일본의 지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대한민국과의 상황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5월 24일 날에 지진 상황을 보시면은 먼저 5월 24일에는 이제 이 여기는 이바라키 현이죠. 강진 이었습니다. 지금 4.3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원의 깊이도 얼마 안됩니다. 60킬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바라키 현, 지바 현, 그 다음에 여기 도치키 현, 그리고 군마 현, 그 다음에 이 사이타마. 사이타마 현, 도쿄도까지 뭐 23구 다마시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 가나가와 현. 이 간도 전 지역이 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물론 이 그 이 나가노현에서의 그 신발 지진 임에도 불구하고 이상 지적이 나타나가지고 간도 전역에 진동을 느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그 5월 24일에 이 지진의 강도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죠. 왜 이렇게 왜 그럴까요? 간도 지역 간도 대지진 말씀드렸죠. 얼마나 큰 피했는지요. 1923년 9월 1일 날 일본에서 7.9의 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 10만여 명이 사망을 했고 뭐 조선인분들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 살상을 했죠. 조선인들이 뭐 우물에 독을 탔느니라든 유원비열을 퍼뜨려가지고 사실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 간도 지역에서 특히 그 간도 야마나시 시지오카 이쪽에 피해도 있었는데요. 수도권 전체가 초토화된 그러한 간도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죠. 왜 왜 그럴까요? 올림픽이 지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지금 쉬 쉬 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왜 떠들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이 지금 저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바라키연에서 지진이 한번 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핫지조지마 이즈제도에서 세 번 났습니다. 세 번 나고 이즈제도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즈제도의 핫지조지마 세 번 역시도 바로 도쿄도와 멀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용해요. 왜? 뭐 지금 지진 났다고 떠들어봤자 제 배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일본이. 얼마나 지금 대충대충 넘어가는지 아시겠죠? 이바라키연에서 또 지진이 났고요. 계속해서 지금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오키나와 근해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최악이라고 보셔야 돼요. 최악. 왜? 옛날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그때 이바라키연 7.3 났어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 3월 9일 날 7.3 강진 났을 때도 일본 기상청에서 쉬 쉬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 나가지고 사람들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진 해일에 많이 희생을 당하신 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전에 지금 올림픽을 이제 7월 23일 날이 있으니까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덤이기라든지 모든 일본의 경제가 지금 최악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경제가 지금 정말 최악이에요. 아베노믹스 실패했죠? 최악입니다 지금. 양적 완화 장책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어쩌기냐고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대만에 있는 일본인들이 4만 명인데 그 대만에 있는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대만 문제에 우리가 관여해야 된다. 이따 소리는 하고 있고 일본의 그 군사 대국 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도 포기 안 하죠? 지금 이 수많은 원전들이 위험한데도요. 얼마 전에도 에이메현에서 시코코에 지진 났죠? 카카가와도 났고요. 시코코에. 근데 이카타 원전 어떻게 할 겁니까? 폭발함이요. 대한민국에도 피해 있습니다. 주수 그 어떻게 할 겁니까? 아소화산. 아소칼드라 폭발함. 대한민국 그 화산재들 다 아왕산 가서 딱 몰려오고 지금 주수에 있는 화산들. 지금 터질때마다 지금 사쿠라지마 폭발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쿠라지마에 있는 아왕산 가서 대한민국으로 안 올 것 같아요? 큐수이기 때문에 멀지가 않습니다. 사쿠라지마는 큐수 가고시마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류한다고 그러고 뭐 배제라 나오죠. 공공의 적. 진짜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공의 적은 제가 한 얘긴데 저는 단지 그냥 일본은 공공의 적이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일본의 악의 축이라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전세계의 네티즌 SNS 통해서 지금 일본은 악의 축이라고 하는 거지 저는 단지 그냥 누가 자꾸 무슨 악의 축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뭐 요즘에 악의 축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제가 그 악의 축이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공공의 적이라는 얘기는 일본은 공공의 적이라. 전 그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악의 축이라는 얘기를 물론 저도 했긴 했지만 저도 들어서 한 얘기지. 자꾸 뭐 누가 저한테 악의 축이라는 얘기를 당신이 해가지고 자꾸 퍼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시작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악의 축이라는 얘기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회개하십시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들으고 싶은 얘기는 일본인분들한테 회개하세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자. 아멘